이스라엘아 이번 주 우리 5절 암호수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암송하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암호수 4장 12절 말씀 아멘 암호수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에서 지적한 죄 가운데 한 가지는 사회적인 불의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죠 어둡고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판을 함부로 전행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회가 암호수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호수의 예언 가운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가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고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고 할 만한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기근, 가뭄, 흉년, 전염병과 전쟁, 아주 심각한 고난 이런 재앙을 막 내리시죠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섯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돌아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 말은 또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또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날 준비들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 제대로 들 수 있느냐 그런 의미고요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강력한 재앙이 임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아 놓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있겠느냐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하나님 만날 제대로 만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준비들을 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뜻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자기 만족에 의해서 막 살고 신앙도 덤벙덤벙 그냥 형식적으로 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도대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제는 고민들은 조금 하면서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한번 서야겠다라는 마음만 잘 간직하시고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껏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서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복이 임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실은 우리가 100% 다해서 이룬 것도 없고요 70, 80% 우리가 또 잘해서 이룬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룬 일들이 100% 우리 노력으로 이룬 일은 없다는 것이죠 마음가짐 중요하고요 감사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 있는 마음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시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다 이 마음 잘 간직하시면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지금 계속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의 지혜와 지식 즐거움 죽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생이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도서 저자의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 지금 반박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공격 목표들이 돼 있죠 누구의 공격 목표가 돼 있냐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심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공격의 중요한 무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염세주의에 빠지죠 아휴 살아서 뭐한테 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뭐 대충 살지 죽지 못해서 살지 아주 비관적으로 인생들에 대해서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인생 뭐 한 번뿐인데 즐기며 살지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 낙으로 막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쾌락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자칫 공격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무상하다 의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 보고 아니면 다 잊기 위해서 세상 낙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옆에서 다 웃으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세력들이 그런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반대에 울려 퍼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만하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에이 세상껏 즐기며 살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정시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말씀의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 영적 싸움이 이길 때 인생을 정말 알차게 멋지게 의미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세워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내용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때 이야기 때 때 때 그렇죠 28번 긍정적인 때 14개 부정적인 것 14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8절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의 없이 다 경험하는 것인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런 일 만날 때도 있고 저런 일 만날 때도 있고 이거 선택할 때도 있고 이거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여튼 인생의 모든 희노해락을 이 28개에다가 다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때가 부정적인 때와 긍정적인 때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의 없습니다 다 누구나 이럴 때 경험하고 저럴 때 경험하고 이런 걸 선택하고 저런 걸 선택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달려완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 때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교차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는 때도 있지만 이 다가오는 이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이것들이 조정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좋은 때를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막 몰려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선택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또 선택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많은 때가 지금 교차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도 있고 원치 않은데도 막 물밀듯이 눌려오는 그런 때도 있어서 참으로 인생의 때가 교차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구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었는데 또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때가 되니까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승리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패배하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또 육신의 약한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얻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얻은 것 가지고 좋은 때를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때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는 좋은 때를 생각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잃게 될 위험성과 위기감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고백이고요 10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어느 인생들은 정말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산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잘 살고 건강한 생각 갖고 살고 있는데 정말 고생한다 본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나는가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힘든 때만 자꾸 찾아오는가 죽도록 수고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다가와서 좀 답답해 죽겠다고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경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것, 그 수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가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9절, 10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무슨 삶을 하겠냐 이게 무슨 인생이라면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푸념이 하나님에 대한 푸념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인지상정입니다 자기가 수고했는데 무언가를 누리지 못할 때 또 자기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닥쳐올 때 한 번씩 마음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고 또 푸념도 생기고 인생이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또는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는 것 그건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답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인생이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 그렇죠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시간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다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놓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생명을 놓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생각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곤고한 그 힘듦을 벗어날 수 없어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주신 인생 가운데 주신 시간 가운데 일정 부분은 꼭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면 시간을 잘 이해하고 또 인생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비관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답을 싣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고백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다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일정 기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 시간을 만드셔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다 판단하고 다 알 수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들이 다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점을 치고 가서 무언가를 미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그런 돌로 쳐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점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시간 자체의 미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을 누가 알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시간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인간에게 제안을 주셨는데 인간의 마음은 자꾸 알고 싶단 말입니다 알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찾아가야죠 누구를요? 저를요? 복체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기본적인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의 돌아감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운명과 관계된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질 때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을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무진장 많이 찾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도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갖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고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들이 커졌을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신앙을 밟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무진장 중요하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절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욕구는 참 사람들에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찾아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것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써준 대로 부적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 알았다고 인생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은 장거리인데요 마라톤인데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서 알았다고 인생의 그 복잡한 여정들을 자기가 잘 요리조리 피해서 좋은 길로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이라는 것은 나쁜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별거 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가운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형들에게 팔리고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것까지도 전부 다 형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총리의 자리 오른 것까지 그 전체가 다 합쳐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할 때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좋은 길로만 가야겠다 화를 피해야겠다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부족함 없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그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그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가서 묻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신앙이 뿌리가 없어집니다 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매일 가야 돼요 일이 있을 때마다 때를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의 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알지 못하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제한을 주신 것입니다 인정해야 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때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인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13절 말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기 모든 것 그냥 의식주 생활하고요 희노해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신앙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생구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인생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가 유익하냐면요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었는데 엊그제 같이 뻥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해를 끼치려고 폭탄을 담아서 보낸 것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주신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해꼬자 하려고 주는 것은 선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할 때 이것을 선물로 받으면 나의 삶에 내가 원치 않은 때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 때는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들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두운 안경 쓰고 있었고 침침한 안경 쓰고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살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힘든 일이 많은 인생인데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인생을 바라볼 새로운 안경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뜻을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들을 품으면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11절 말씀에서요 중간에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기 때문에 고난에도 뜻이 있고 어려움에도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니까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채워주지 않는 만족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기는 엄청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야 인생이 살만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평생 굳은 일을 하면서 모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잠깐 기탁하는 일도 있고요 자신은 정말 어렵게 살지만 또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평생 모았던 것들을 다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으면서도 그들이 아 괜찮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은 무언가 받으면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몰려들고 샘솟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느끼는 그런 만족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정말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만족함과 자족함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시각 가질 수 있다는 것 다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누가 힘들 때 막 울고 이상 행동 보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주실 때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또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가치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려있다라고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안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던져진 인생 그냥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맞춰지는 그냥 인생이다라고 바라보면서 푸념하며 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선물로 주신 인생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느끼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과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신앙에 안경을 끼고 말씀에 안경을 끼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들이 꼭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더 알찬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인생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좋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덜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것이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실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살아오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산재물로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